적당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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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당함 야 네 저 저 저 뭐냐 존나 이상한 시간 아 시발 개관이 존나 크다 무궁화꽃?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?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?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아 아 아 무슨 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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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